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? 차아야, 병원에서는 봉가사질 좀 부르는데 그래서 그 간호사 전 여자친구분께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나봐요 왜 그래, 나도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오늘 야마목이라는 거 있잖아 당연하지 나 부린다, 갔다올게 갔다와 자, 진료를 해볼까? 자, 다음 앉아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, 저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? 쥐가 다 봤어 아, 빨리 안 돼! 자, 한번 보겠습니다 왜요? 뱃살이 너무 많으신다고? 아, 많으신 거예요! 아이고, 큰일 났네 네, 맹장 터져가지고 수술해야 될 거 같아요 수술이요? 아, 감호사! 감호사! 네 지금, 지금 큰일 났어, 큰일 났어 맹장 터져가지고 수술해야 될까? 나 수술을 빨리 잡아라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다른 간호사! 죄송해요, 죄송해요 야, 잠깐만 나 지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저거 봐볼게요 ~~~~~~~~~~~ 김수진이요 김수진 씨래, 김수진 씨 사는 곳은요? 삼성동이요 헤르케음은요? 오형이야! 그쵸 헤르케음은? 비형 아 잠깐만요 마술마 이상형? 인형? 아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아 제 마음이 저기요! 근데 저 언제 수고하셨어요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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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여기 진동제를 놔드릴거에요 그 감사 여기 진동제 좀 아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저 되게 곤란합니다 저기요! 지금 병원에서 무슨 연애를 하는거에요? 아 딱 봐도 이거라도 털력이 생기지 않을까만 내가 도대체 하하하하 하하하하는 아 아아아아 자 자 이쪽으로 내 환자분 자 여기가 침대에요 누굴 침대에서 보겠지만 자 환자분 이제 마취총 마취총 환자분 다음 달리기 메스 아 좋아 내장지방이 많아 석션 석션 자 다음 꺼줘 자 다음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빨리 나가세요 나 이렇게 적극적이냐 싫어 야 2단 2단 예 지금 뭐하는거에요 지금 진짜 바빠줄게 일을 똑바로 못하잖아 자 다른가하고 따로가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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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 누구 야 진수 너 왜 여기가 진짜 이제 가볼게요 야 해설이 끝났다 진숙아 많이 예뻐졌네 아 저기요 저 수술 언제 혹시 남자친구는 있니 저기요 저 수술 아 나는 내 마음이 너를 저기요 저 수술 언제 끝났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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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 했구요 이제 냉장 수술이다 보니까 방구가 나와야지 성공적인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분께 방구를 확인 받을게요 남자친구 앞에서 어떻게 방귀를 뼈요 남자친구 앞에서 방구 낄수도 있죠 부끄러워서 못끼어요 남자친구 방구도 사랑해줄거에요 아 못 낀다고요 아 진짜 너무 할래 진짜 난 네 방구까지 사랑했었는데 그러면 낄때마다 남들과 다른 냄새였지 끼고 싸고 걸어다 먹고 얘가 누구야 얘가 그 전 간호사 여자친구야 그래 맞아 얘가 전 간호사야 얘야 나야 얘야 나야 넌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오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교도 부릴 수 있어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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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통화는 재민이가 저 못생긴 간호사 여자친구랑 있는거 너무 똑딱해 귀여워 너 못하지 딱 못하게 무뚝뚝하게 생겼어 할 수 있어? 진두기 아 뭐야 뭐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는 오빠를 위해서 아무음악에 춤도 출 수 있어 춤을 춰다 춤을 춰다 춤도 춤을 춰다 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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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한거 같은데 그치? 애교랑 춤도 내가 잘한거 같은데 쟤 못할거 같은데? 누구야? 쟤야 나야? 나지? 나일거야 나잖아 자 이거 뭐? 너야 많이 늦었죠?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